마지막 후기 한마디 가격 18만원 가성비 답! 구독자 10만 되면 여기서 삼겹살 구워 먹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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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도구가 무슨 방패랑 핫치지 하고 있어 내 보물이야 아니 10만 대 거기서 고기 구워 먹을 건데 무슨 보물 모신 듯이 거기다 그러고 있어? 하.. 아직 3만 몇이냐 3만 7천인가? 아직 멀었어 그리고 나 10만 대 안 할 거야 하기로 했잖아 말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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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도 있지 꺼 빨리 내 보물이야 나 평생 갈 거야 평생 그리고 10월에 10만 안 갈 수도 있어 아 몰라 야 니가 캡틴 아메리카야 뭐야? 야! 난 캡틴 코레아야 아니 이거 내 삼겹살 판 가지고 왜 자꾸 가지고 다녀 내 삼겹살 판을 자꾸 내 보물 가지고 삼겹살 판이라 하지 마라 진짜 기분 나빠 이제 너 얼마 안 남았어 지금 구독자 6만이야 6만 아니 구독자 10만 대 구워 먹기로 했잖아 이제 지금 4만 남았는데? 야 그렇게 4만이 빠르게 늘지 않아 그리고 나 10만 대 안 할 거야 야야 이거 아니지 약속은 지켜야지 야! 나도 순정이 있다 아이고 도목이 불판 깨끗이 닦고 있구나 그렇지 그렇지 불판이라 하지 마라 했다 아니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아서 그래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뭣도 마쳐봤냐? 방배랑 커플룩이야 뭐야? 내가 정말 말했잖아 난 캡틴 코리아라 이거 코리아의 상징 아니야 이거? 야 그래 깨끗이 닦거라 이거 고기 구워 먹을 때 그 냄새가 안 되지 고기 안 먹을 거라고 왜 자꾸 고기 얘기해 얘가 불안해하잖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3천명 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 3천명? 도와주세요 3천명 지금 9만 7천인가? 9만 7천이야 불안하니 아 그래도 10만이 여러분들 10만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겁먹지 마 겁먹지 마 9만 9,999에서 멈추면 돼 슈퍼맨 어서오세요 슈퍼맨 저는 역시 기형 저는 전욱이 형이에요 드디어 슈퍼맨이 10만 2,999 그 점차가 됐습니다 10만 2,999 오늘 도욱이 형이 쿨하게 약속 지키려고 캡틴 아메리카 방패까지 등에 메고 왔다 이 말이야 오오오 왜 이렇게 쿨해? 내가 아끼는 거긴 한데 오늘은 10만 된 개념으로 쿨하게 여기에 삼겹살 와아아아아아 구워 먹을게요 바로 이거 꺼내서 구워 먹자 여기에 바로 구워 먹을까요? 찜찜 아니야? 이건 뚜껑에 좀 매개해 이건 아니잖아 어디 어디서 제대로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야 이거 이건 안 돼 야 이걸로 해 뻘둥이다 그냥 이거에 구워 먹을게요 아까 그건 너무 소중해서 야 여기다 삼겹살 어떻게 구워하지 플라스틱 이걸로 어깨 야 제대로 안 구워하니 거 어어 에이퓨 모멘트 레이터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야 영식아 얘 니 거 아니라고 그렇게 아무 말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내 보물이라고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지금 구독자 10만인데 왜 이래 표정이 아니 10만 된 건 너무 기쁜데 아 그러면 갈 땐 가더라도 방패랑 커피 한 잔만 하게 해줘 야 웃어? 방패랑 커피를 마신다고? 커피 한 잔만 하게 해줘 아 그러면 내가 깔끔하게 우리 약속 지킵니다 남아에 이른 중천금 남자가 입으로 한 말 지킵니다 이거 여기에서 삼겹살 구워 먹을 테니까 아니 이 친구랑도 마지막 이별의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너무 한 번에 또 헤어지면 또 슬플 수 있을까 그래 커피 한 잔 하러 가자 가자 야 같이 가 같이 가 기분 안 좋아 아니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지금 구독자가 신문이 됐다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또 기분이 좋은데요 기분이 좋은데 눈은 울고 있네요 아니 근데 이걸 생각하면 근데 얻고 가는 거 안 보여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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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새끼는 해새끼는 해새끼 아니 여기에 삼겹살 구워먹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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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망정이야 이게 구독자 10만 되면 여기서 삼겹살 구워 먹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 구현이 걸었어 아 일단 커피 한잔 한다 아메리카노 아이스로 하나 아니 진짜 이런 거 주문을 하고 있네 누가 보면 닌자 머블인 줄 알겠어 집아 너는 방패와 나의 될 만일 어디 있어 엄마 얼마나 뜨거울 거고 아 이거 다시 하나 살까 안전해 미안해 미안해 기분 풀어 야 커피 잘 마셨어? 아 뭐 마셨어 그럼 이제 어떻게 보내줘야지 아 갈 땐 가더라도 해안 산책로 정도 괜찮잖아 아니 아까 통패어 마시고 보내준다며 마을 바꼈어 해안 산책로에서 시간 좀 더 보낼게 미안해 야 무슨 생각에 이렇게 잠겨있어 얼마나 뜨거울꼬 너도 한번 봐봐 바다야 아니 무슨 연인이랑 해변 거니는 듯이 지금 뭐하는 거야 이게 넌 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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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연애까지 있어 광태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참 우유 우유 울퉁 으 해 우유 야 넘어가! 가자 이제! 내가 방패를 처음 받았을 때 박스 크기가 너무 커서 진짜 깜짝 놀랐었어 근데 까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너무 행복했어 생일선물로 이걸 받다니 그 방패로 처음에 오이 깨고 양배추 깨고 진짜 멜론을 깼을 때는 캡틴 아메리카가 된 것 같아 우리 영식이가 이거 들고 던질까 말까도 2시간 동안 하느라 고생했지 그리고 방패를 등에 업고 턱걸이를 하고 진짜 캡틴 아메리카도 부럽지 않았는데 솔직히 진짜 야야야야 개소리 그만하고 빨리 폭이나 굴러가자 그래야겠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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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반사연 여기에 준비된 삼겹살 여기에 구워주기는 할까 어이거? 그게 광과입니다 사실 나도 궁금해 그러니까 일단은 고기가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식용유를 좀 발라줘야 돼요 오시민 자 그럼 이제 삼겹살을 일단 지금 가열이 됐는지 해볼게요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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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올려 오오오오오오오 내 볼라잇 와 이거 실화냐 이게 지금 무슨일이야 방패 삼겹살이 올라가고 있어 여러분들 말조심합시다 야 이거 파란색 뭐냐 진짜 벌칙시다 슈퍼알맨 와 진짜 궁양을 위해 방패에 아끼지 않는 도읍이야 미쳤다 울고와도돼요? 아 천장에 떨어졌어 으아하하 아 잠깐만 이거 막 벗겨져 이거 봐 벌써 코팅 벗겨졌다고 또 뭐기랑 괜찮아 꼭 그렇게 가져가야 한 번 후기우르냐 상점점이 부어지긴 하네 와 소리봐 자 뒤집어 봅니다 자 과연 맛있게 익었을까 이거 어디집어 아직 3개 남았어요 안돼 쌍장이랑 호두쇼트까지 사놨다고 와 자 여러분들 슈퍼맨이 약속을 지켰고 궁금증도 해소를 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팜패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이렇게 된다 그 뭔가요 어렸을 때 먹는 그 페인트 사탕 한입만 그런가요? 여기 보면 다 벗겨졌어 아 나 벗겨졌어 아 냄새는 진짜 좋은데 냄새는 진짜 환산적입니다 진짜 아이고 한입 먹어? 안돼 안돼 우리 다음 공약은 어떻게 할까? 한번 또 이 빵좌 한번 떨어봐 다음 공약 가야지 공약 가야지 잠깐 이거는 내 공약이었잖아 너도 공약 걸어 영식아 왜 나만 그러냐? 생각해보니까 나 공약 걸어? 공약 걸어 아니 나만 내 소중한 보물이 잃었잖습니까 영식이 형도 공약 가야죠 오케이 자 이번 거 솔직히 동욱이 형의 희생으로 공약 성공했으니까 영식이 형 공약 걸겠습니다 슈퍼맨 구독자 30만 되면 30만? 갈 수 있을 수 없지만 30만 가면 머리 핸드 빨간색으로 염색하겠습니다 영식이 형의 빨간색 이거 솔직히 빡세다 인정하지 인정 인정 아니 근데 30만이면 아직 멀었잖아 아직 멀었죠 동욱이 형도 어떻게 같이 파란색으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동욱이 형 아니 이거 봐봐 설아지 뭐라고 이겨 아니 이건 알겠는데 저 30만이면 아직 멀었고 우리 뻘뚱이들이 보고 있으니까 함께 빨간색과 파란색 슈퍼맨 클라스 보여줍시다 동욱이 어때요? 어때? 빨리 기다려 보고 있어 으아아아아아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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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 되면 동욱이 형도 머리 파란색으로 염색 와 미쳤다 클라스 에이 근데 솔직히 설마 30만 가겠어? 오빠가 젤리 씻다 시 ziest 지낭 ière leg 연